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요즘 마트에 가면 봄떡이 있잖아요. 봄떡이 아주 좋더라구요. 봄떡 보면 겉절이 먹고 싶잖아요. 오늘 봄떡 겉절이하고 봄떡으로 전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. 지금 배고픈데 얼른 해볼게요. 이거 조금 이 겉부분, 파란 부분은 전에 활용하고요. 이렇게 노란 안쪽 부분 있잖아요. 이걸로 겉절이를 할게요. 멸치 액젓 조금 넣구요. 소금, 설탕, 고춧가루, 마늘, 대파, 깨. 이제 숨죽게 두고 전을 할게요. 봄떡은 송송 썰어줄거에요.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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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콜리 잘이어트 파 소스 고추냉이 파파이 참기름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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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참기름 고추 홍콩 2개 JOHNSTARID 2개 JOHNSTARID 4T maureaus Stick 1T 염b 3T 염 10g 10g 봄똥 거짜리에요 나도 그냥 배추보다 봄똥이 뭔가 더 특별히 좋더라 나도 그냥 배추보다 봄똥이 뭔가 더 특별히 좋더라 생긴 것도 먹고 싶게 생겼어 이거 겉절이 진짜 맛있어 뜨끈한 밥 위에 올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밥 위에 먹을까? 사람들이 엄마 왜 먹방 안 찍냐 살쪄어 너무 살 찌니까 저리 먹어 이 야구 이거는 봄똥 전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영상 안 찍으면 얌전히 먹는단 말이야 아니 엄마 영상 안 찍어도 그렇게 먹는데 맛있어? 대박 진짜? 배추전이야 뭐 대박 더욱 보소해 먹을 것이지? 먹을 거야 엄마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나서 먹고 있을까? 맛있겠지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안 돼 요즘 맛 뜨거우니까 봄똥이 너무 좋더라고 딱 보면 먹고 싶다 그냥 쌈 싸먹어도 맛있잖아요 샤부샤부 해 먹어도 짱 짱 자체래요 봄똥 짱이야 맛있어 너무 여기다 싸먹을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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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만 안 찌면 엄청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살이 찌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 진짜? 응 근데 나중에 이거 엄마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검떡머를 절 안 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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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응 이건 따뜻할 것 같아 배추전은 밥이랑 먹어야 돼 매일 수혜마로 해줘야 돼 진짜? 맛있어 맛있어 응 나 이거 밥이랑 먹는 게 좋아 응 엄마는? 밥 먹자 밥 먹자 밥 위에 원래 먹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살 더 찌지 아 근데 난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조합이 너무 좋아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 응 그니까 산 찌지 그니까 너무 맛있는 것도 으응 쌀락채가 진짜 칠레고기 쌀락채가 흰쌀밥에 김치 흰쌀밥에 김치 흰쌀밥에 김치 역시 밥이죠 응 흰쌀밥에 김치 식재밥이죠 흰쌀밥에 김치 흰쌀밥에 김치 흰쌀밥에 김치 부침개 아니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 본떡 맛에 많으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. 진짜 최고. 본떡은 다 맛도만 가면 있는데 해먹을 수 있지. 본떡은 다 맛을 가지고. 본떡은 다 맛을 가지고. 본떡은 그냥. 본떡은 더 맛을 가지고. 본떡은 진짜 맛있다. 봉도 하나만 쓴 걱정이 없다 여러분들 요즘 진짜 마트에 봄떡이 아주 좋은데 와 전주 진짜 겉절이도 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해드실 수 있어요 마트 가면 있으니깐요 들라물은 들에 나가야 있지만 아 진짜 봄떡 너무 맛있어요 달고 짱이에요 짱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